아가씨! 얼만데요? 얼만데요? 한 그릇에 만원 비싸네 비싸구만요 9천원이더만 아까 아까 9천원이더만요 차비 포함해야지 여기는 텔레비도 안나와 우리 아 저기에 국토있다그래갖고 주문가는데 아 맞아요? 맛있다고 나는게 났네 아 아 아 싸요? 왜 이렇게 금번호 한 그릇에 먹자 먹은지 얼마 안됐어요 먹은지 얼마 안됐어요 됐어요 먹은지 얼마 안됐어요 빼줍게 아 근데 사투리가 금번호 없는 사투리 같은데 아가씨야 아 왜 집까지 따라와요 여기 아가씨가 시켰구만 보니깐 그거 냉풍집 다 놓으면 안돼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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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서 놔야돼요 아이고 가미 또 보세 예 수고하셨어 응 이거 있어 어디 가미 또 먹을 사람 없는겨잉 맛있는데 아 아가씨 안먹네 어 야 나 음노 국물이 지났는데 국물이 지났는데 뭐 없을까잉 안먹어요 아가씨야 안먹어요 아이고 이제 반갑게 반갑네요 반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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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변 반갑게 반갑게